어머니 되십니까? 우리 영감 세커보입니다. 우리 엄마하고 내하고 한 밥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아마 40명이 넘습니다. 야야 오줌하라. 오줌하고 돈이나 좀 보내주고 말하냐. 뜨지라 바람 오는데 이따가. 대가루 더 박아라. 나와라. 나 어디에? 아. 12살은 사람 태풍에 딱 난리 비고 또 머스마 하나 나와가지고 호적하다 또 난리 비고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저 어마이로 들고 와만나. 우리 오영. 우리 오영. 우리 오영. 우리 오영. 아들만 하나 놓으면 보내비를 낳기죠. 막 키우고. 그럴 수가 없더라. 그럴 수가 없어. 내 양심이. 이게 얼마짜리고? 얼마야. 아이고, 내가 천 년 살고 만 년 살 것까. 은하텔 줄게요. 어느 며느리가 해피 같은 거 거천할 사람 있나? 절대 거천할 사람 없다. 보고 싶다. 어머, 여자야, 여자야. 내 죽으면 어어래. 어어어면 졸래. 같이 가자. 고맙습니다. 안녕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